이번 시간에는 git-reset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minus-hard라는 옵션 기억나세요? 그 옵션을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새로운 저장소를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소의 내용으로 work.txt에 1,2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git-add-work.txt git-commit-work1 work2 work3 그리고 제가 git-no-pager-log-19 이렇게 보면 뭐가 틀렸죠? 옵션이 빠졌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git-reset-hard 하고서 여기 있는 이 work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git-log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head가 가리키는 master는 이 버전을 가리키게 되면서 work3가 삭제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복원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minus-hard 뒤에다가 우리가 삭제한 이 버전을 적으면 git은 저 버전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에 hit-reset-hard를 지금까지 썼는데 하드가 있다면 다른 것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soft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work2로 soft 옵션을 줘서 해보고 이거를 출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head가 work2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이상하게 work2.txt라는 파일이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work2. work2.txt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내용이 3이에요. 이상하죠? 우리의 head가 work2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파일은 3이란 말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돼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우리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서 이 상황을 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엄청나게 쓸만하진 않거든요? 괜찮은 기능이긴 한데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분들 한번 좀 들어보시고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리버트 중요하거든요. 리버트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도는 하실 때 너무 여기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work2.txt라는 파일 하나를 저의 프로젝트 폴더에 넣어놓고서 걔를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수정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저장소는 총 세 가지의 상태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곳이 뭐예요? working working directory dir 네 그래서 work.txt는 현재 제가 처음 만들 때는 1이라는 내용을 넣었단 말이죠. 그럼 걔를 add 시키면 어디로 가요? stage area 로 가면서 걔의 내용은 1이 됩니다. work.txt가요. 그리고 제가 commit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repository 그리고 이 1이라는 work.txt의 내용이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지죠. 그 버전의 이름이 a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commit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수정했어요. work.txt를 뭘로 수정했냐? 2로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git status를 하게 되면 work.txt가 수정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git add를 해서 stage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stage에 있는 work.txt는 2가 되죠. 내용이 자, 그리고 commit을 해요. 그럼 commit은 옆에다 적을게요. commit은 자, 그러면 거기서 commit을 하게 되면 내용이 e라고 하는 내용이 예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이름의 commit이 된다. 그럼 이제 master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b를 가리키고 있을 테고 head는 기본 브랜치인 master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볼까요? 얘를 제가 3으로 바꿨고 add를 시키면 얘가 어떻게 돼요? 3이 되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commit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work.txt는 3이라는 내용이 되면서 새로운 버전인 c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master 브랜치는 이제 누굴 가리킨다? c를 가리킨다. 아시겠죠? 지금 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때에 여러분이 음 git reset reset 그리고 minus minus 하고 지금까지는 하드를 써왔는데 하드가 아닌 다른 어떤 옵션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b라고 이렇게 commit id를 언급해 주면 이 옵션이 음 soft 일때는 어떻게 되고 mixed 일때는 어떻게 되고 hard 일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하드였죠 그렇죠? 근데 하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되냐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얘가 믹시드건 소프트건 하드건 그냥 무조건 master branch는 b를 가리키게 됩니다 b를 그래서 이제 repository 상에서 우리의 head가 가리키고 있는 work.txt 파일의 내용은 뭐가 된다? 소프트건 믹시드건 하드건 그냥 무조건 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음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프트를 넣었다 그러면 git은 git-reset-soft-b를 하게 되면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working directory의 내용은 3이니까 그대로 3이 되고요 stage area도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이 됩니다 예, 누가 바뀐 거예요? 음 음 음 얘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mixed 가 아니라 하드를 넣었다 하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던 하드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working directory는 working directory는 head와 똑같은 e가 됩니다 그리고 stage area도 e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를 하게 되면 저장소, stage area, working directory 모두 똑같은 e가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작업했던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내용이 날라간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를 권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드가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하드를 써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이 중에서 도대체 mixed는 어떻게 되는가 자, mixed는 있죠 mixed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work.txt는 손대지 않아요 깃이 그런데 add하면 올라가는 stage area는 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mixed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장소에 있는 head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과 stage area는 똑같은 상태가 되고 working directory는 수정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음 리셋의 옵션 세 가지가 하는 일인데 우리 한번 실습을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이거 몰라도 글쓰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어려우면 여기서 힘 빼지를 마시고 리버트로 직행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